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취업뉴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혜입니다. 27회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뉴스 보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준비해온 기사는요. 우리은행 200명 신입사원 채용, 상반기 은흑 3곳 840명 뽑는다 해서 한국경제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제 대기업과 공기업에 이어서 은행권도 채용이 시작된다 이렇게 기사를 내면서 계속 상반기 공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기사에는 우리은행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채용 분야별로 또 각각 채용 절차별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필기시험이 4월 28일이다. 제가 전에 이야기한 A매치 기간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은행권들이 이 비슷한 시기에 채용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통 금융권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지원을 한번 나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먼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금융권은요.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해요. 실제로 그런데 막상 뽑아 놓으면 상당히 고스펙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이유가 각 대학에서 꽤 에이스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꽤 많이 한 친구들이 보통 금융권을 많이 준비를 하고요. 또 금융권 쪽으로 이 진로를 선택한 친구들은요. 상당히 일찍 빠르게는 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때부터 아예 금융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 지원하는 친구들이 뽑아 놓으니까 스펙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을 취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한 지원자들과 붙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행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면접을 보는 친구들 보면 되게 친절한 거에 초점을 많이 둬요. 왜냐하면 은행 자체가 서비스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매우 친절한 사람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졸 채용에서 일반 계장급 이상의 정규 행원을 뽑는 채용이라면 친절보다는 이 사람의 능력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둬요. 왜냐하면 일단 그 지점에 들어가서 업무를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 여신, 수신, 카드, 보험, 외환 막 다 배워요. 그 다음에 모출납도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해본 다음에 나중에 본사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센터 이런 데서 꽤 큰 돈을 만지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워주면서 성장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꽤 리스크가 높은 일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먼저 더 강조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보통 은행들이 세일즈 면접을 많이 실시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세일즈 면접 그러면 뭔가 되게 잘 팔아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팔려고 하지 말고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비즈니스와치에서 연중기획 신입사원에게 물었습니다. 해서 세 번째로 나온 연재 기사를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다시 미래를 설계한다 해서 짧았던 합격의 역, 찾아오는 긴 방황, 연봉 대신 워라벨, 밖에서 몰랐던 진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좀 냈는데요. 여기 잘 보면은요. 제가 1, 2 해서 두 개로 나눠왔습니다. 기사가 상당히 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기사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면 되게 기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사실 취업은요. 취업 구직활동은 거절의 연속이에요. 계속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이런 통보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절의 연속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합격의 기쁨이 딱 와요. 그러면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쁜 마음이 그냥 무턱대고 딱 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이게 내가 직무를 잘 아는지,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어떤 회사에 넣는지도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넣어요. 최근에는. 이러다 보니까 합격의 기쁨이 그냥 일단 후회를 많이 하는 이런 취업 결정에 나중에 뭐 어려워하는 부들도 많거든요. 또 그럴만한 이유가 현실적으로 볼 때 진로를요. 입사를 해서 시작을 해요. 진로 고민을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진로 그러면 옛날부터 진학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뭐 취업 준비하려니까 뭐 아무 진로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직업을 본인한테 잘 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 학교 다닐 때도 물어볼 때가 사실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취업을 한 다음에 일하다 보면서 내가 왜 살지? 이러면서 막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도 이제 중간에 업무 성과에 강조하는 조직 문화 뭐 이런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 업무 성과에 계속 쫓겨요. 계속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평가를 받으면 내 가까운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 또 내 옛날에 알던 사람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회사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 워라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전에 한 기사에 보면 워라벨 강조하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좀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도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워라벨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잘 봐야 되는 게 워라벨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조기 퇴사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돈도 많이 주고 쉬게 해준데 우리는 왜 못 쉬게 해주냐. 나도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가요. 조기 퇴사 왜 하겠어요? 왜 워라벨을 따지겠어요? 내가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자기 개발을 위해 쓰겠다. 여러분 쉬는 것도 자기 개발이에요. 쉬어야자 다음날 일하죠. 어느 정도 쉬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이런 걸 좀 갖고 싶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자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라. 회사에 대한 투자인데 나중에 본인의 미래는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믿음이 안 가죠. 조직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조직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조직의 일을 계속 몸담을 해주겠어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요. 본인의 미래가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신입사원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회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총에서 나온 자료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히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경총 꽤 큰 회사들 얘기고요. 작은 회사들은 거의 100% 관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용기 있게 사표 쓰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사표를 일단 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시라면요. 사표를 바로 쓰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요. 조금 더 충분히 알아보시고요. 여러분들 충분히 몇 개월 뒤에 퇴사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퇴사를 어느 날 갑자기 확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 생각하시고 앞으로 퇴사한 다음에 일 안 하실 건가요? 그 뒷부분까지 생각하셔가지고 준비해서 퇴사하는 거 이것도 한번 고민해버셜해서 해당 내용 다뤄봤습니다. 다음 기사는 연합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대학원생 조교 90% 계약서 체결 없이 근로 제공 그렇죠. 일단은 조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행정조교랑 교육조교로 보통 나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취업이 안 된다 보니까 행정조교로 일하는 것 자체를 취업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교도 보면은 자신의 직위 자체는 조교지만 하는 업무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마치 회사에서 일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교직원 조직이 보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편해 보이긴 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좀 이 부분은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방학 때 조금 단축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아둬야 될 게 석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조교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석박사 과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이다 생각하고 조교로 일하는 것만큼 나중에 미래 경력에 정말 안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고 조교를 했다는데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두저도 아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계약서 체결 없이 근로 제공한다. 그렇죠. 보통 뭐 조교로 있는데 자기가 어떤 조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하고 돈 들어오면 받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돈은 안 받지만 뭐 예를 들어서 장학금 형식으로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다 조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교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이 뭐 어느 학교든 간에 조교를 비정규직이라고 보지도 않고요. 또 조교들끼리 어떤 노조나 모임 이런 것도 없어요. 가만 보면 다 뿔뿔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기 조금 이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하루빨리 좀 다른 방향이 나왔으면 저도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는요. TV조선에서 나왔습니다. 해외에 취업하라는데 낮은 연봉에 국내 유턴하는 청년들. 그래서 여기 뉴스로 다룬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요. 해외 취업 기사가 딱 반으로 나눠요. 절반은 가라. 멋있다. 너 꿈을 찾아라. 해외 일자리 많다. 그런데 또 반대는 가지 마라. 현실은 다르다. 이게 반반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거 관심 있는 친구도 되게 헷갈릴 거예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우리 취업 준비생들 많이 혼란을 느끼겠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보면요. 가라고 하는 쪽은요. 정부 쪽이거나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을 수주받아서 중간에 에이전트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한번 리포트, 릅보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장점, 단점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반반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외 취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들어와서 재취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틀려져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언어 무조건 기본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언어 그리고 이문화 적응력, 현지에서 나의 생활, 내 자기 능력,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 좋은 기사, 나쁜 기사 반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브리핑 코리아KR에서 고용노동부에서 낸 기사가 있더라고요. 머나먼 취업의 길, 지름길로 가자 해서 모르면 손해보는 청년 일자리 대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에 해외 일자리, 해외 취업도 사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그래서 친구들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비행기 타면 지원금 받는 이런 형식들이 많거든요. 물론 지원금 본인이 받는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준다. 그래서 2019년부터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학생이 아니고 청년이죠.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사용처는 입사 지원서 제출 면접 교육 등 폭넓게 인정해준다. 저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학원이 돈 벌겠구나. 아 저도 그래서 이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학원을 해볼까. 그런데 이런 것도 또 면접 교육 이런 거 제공하는 것들도요. 몇몇 업체고요. 어떤 기준을 갖춰둔 데만 또 해줘요. 그럼 또 그런 데 가게 되면 본인이 당장 원하는 교육을 못 받겠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어떤 지원 자격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걸어두거든요. 물론 이런 도덕적 해의라던가 무허가 업체의 난립 이런 걸 막기 위함일 텐데요. 보통 우리 청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쪽은요. 그렇게 정량적인 쪽은 아니에요. 정성적인 쪽이 더 많은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조금 보시면 어디까지 내가 좀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고요. 청년센터를 신설하겠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구축한다고 하는데 온라인과 SNS를 활용한 채팅. 아무도 안 하죠. 일단 내가 인생에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는데 무슨 온라인 SNS예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본인도 시간 내서 어렵게 발걸음을 한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전문가랑 만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 그리고 본인이 좀 생각하는 일자리와 현실과 내 생각과의 어떤 갭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면서 로드맵을 정하는 거죠. 딱 취업 성공할까지의 마일스톤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따다다닥 정해주고 이렇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센터 이거 뭐 100개 설치하면 뭐합니까. 이거 센터 가면 또 거기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능력이라던가 이런 그것들이 필요한데 뭐 또 뻔하죠. 뭐 그냥 이렇게 비정규직도 앉혀놓고 또 이렇게 하겠죠. 이런 거는요. 보여주기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냥 취업이 다른 사람한테는 개별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인생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런 거를 이렇게 자꾸 숫자로 더 접근하면 안 좋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보고 해라. 좀 이런 좀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투명 체육 확산 그리고 진로 지원 강화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은 당연히 더 확산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지원 강화 해서 대학 진로 교과 개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 뭐 진로 교과 개설하면 이거 지원금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가르치는 강사분들 2만 8천원 2만 9천원 받아요. 시간당 어떻게 더 좋은 교육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16주 15주 교육을 하게 되면요. 아니 뭐 한 5명 10명이 아니고요. 뭐 한과 60명 70명 앉혀놓고 하라고 하거든요. 이거 절대로 진로 교육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그리고 보통 교양교과목에 개설이 되느냐 아니면 이거 비교과로 갈 거냐 그런데 교양과목 개설될 거면요. 교양과목은 또 교양과목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요. 문사철 위주로 또 짜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취업을 실용적으로 먼저 하는 대학에서는 그런 거 꾸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확대하겠다. 매뉴얼 제작하겠다. 저 매뉴얼 만들면 뭐합니까. 취업하는 사람이 100명이면요. 100명이 다 다른 케이스예요. 저런 매뉴얼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만드는 분들 보면 진짜 답답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좀 신경 쓰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을 한번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20조 쓴다는데 일자리 왜 없나요. 계속 제가 좀 고르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좀 갖고 왔어요. 여기 이제 그 팁스타운에 입주하고 싶었는데 심사에서 탈락했다. EU가 지방으로 가라는 통보의 도전 의지가 꺾였다. 일단 저런 거죠. 이런 무슨 지능원 이런 데서 각각 이렇게 모집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보통 IT 위주로 돼 있어요. 기술 창업 쪽에서도 IT 위주로 보통 돼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데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요. 이게 지원이에요. 대부분 투자가 아니에요. 지원을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 자금을 빌리는데 너가 이 정도 취업을 하려고 하니 우리가 너한테 담보물을 은행권에서 받지 말라고 하는 서류를 써주겠다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을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엔젤 투자가들은요. 바로 투자를 해서 리턴이 바로 보장되는 쪽에 투자를 하지 가능성만 보고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여기서 다루는 게 있어요. 저도 대학생 때 이런 당뇨 관련된 설탕이 있어요. 이런 걸 좀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하려고 이런 쪽 알아보면서 친구랑 같이 한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에 서류 냈다가 된탕 혼나고 왔어요. 가서 너희가 창업을 아느냐부터 시작했고 IT도 아닌데 무슨 유통을 하냐는 동안 그래서 된 방 혼나고 왔거든요. 대학생 때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창차에 창도 안 꺼낸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나온 분이 K대 국문학과 김매솔 강주의라는 가명을 쓴 분들 취업적성검사를 했더니 안경수리사가 나왔대요. 그래갖고 헛웃음을 쳤다. 여기서 상담사도 멋졌다. 참고만 해라 이런 얘기 들었대요. 저도 전에 취업 컨설팅할 때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낸 이유가 가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대를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왔는데 가서 이 친구가 취업이 안 된다기보다 지방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술 영업이다 이런 걸 해갖고 서울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찾아봐도 잘 안 돼서 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교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취업 갑자기 사범대는 안 다녔으니까 교육대학원 빨리 석사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아니 난 취업할 거다 그랬더니 이 검사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서 하고 화가 나서 나온 친구도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아직도 해요. 내가 보니까 이게 벌써 한 6, 7년 전 얘기인데 이런 부분 참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취업은요. 이렇게 뭔가 자꾸 뭐 취업 프로그램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교육 만능주예요. 교육 여러분들 교육이 뭐죠? 우리 보통 일상생활에서 야 제 교육 좀 시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만큼 교육으로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교육 프로그램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취업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돼요. 정말로.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돼 있거든요. 모든 프로그램 다 이래요. 그래서 좀 이런 거에서 좀 탈피해서 개인의 취업에 대한 눈높이 현실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전에 2010년에 저도 참가했었지만 이 취업 컨설팅 대전 해가지고 우리 취업 컨설턴트들과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어져 갖고 했던 프로그램 이런 거 상당히 좋거든요. 물론 그걸 할 때 저 돈 10원도 안 받았어요. 물론. 그런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다들 열정적으로 했었는데 그 뒤로 나온 프로그램들이 다 이런 교육 위주의 프로그램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교육은 다가 아니다. 이런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계속 연결되는 기사인데요. 고용 디딜돌 내내 잡일만 취업 디딤돌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제목이 아주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허점투성인 취업 대책 계속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돈을 많이 쓰는데에 비해서 취업률이 안 높아지니까 아마 여기 조금 보수 언론 쪽에서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요. 일단 근데 실제로 문제도 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쪽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단계 진로탐색, 2단계 훈련, 3단계 취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근데 개인 맞춤이 안 되죠. 대부분. 한번 가보세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정부가 금전적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업무 배울 기회를 보장해라. 야근수당 제대로 주는데 감독해야 된다. 이게 이제 대부분 페이퍼워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리고 이거를 신청한 프로그램에 있는 친구들도요. 이게 고용 디딤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막 배워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듣고 이 프로그램 할 때는 되게 파이팅이 넘쳐요. 왜냐면 거기 참가한 강사분들도 꽤 괜찮은 분들 많이 오세요. 막 했는데 막상 이제 여기서 이제 알선된 기업은 가보면 자기가 배운 거랑 좀 더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조금 어렵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의 중복 프로그램 수액 제한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번 내가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아니 내가 지금 취업에 그거 들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기회의 균등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 것도 그게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라서 다른 무슨 교육 프로그램하고도 나중에 중복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뭐 좋아 나한테 이 프로그램 안 지원해도 좋는데 자기소개서 코칭 같은 건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거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면 대학 내 대학 일자리 센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이 만족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거든요. 상담자의 전문성 높이려면 고용부터 안정적으로 해주세요. 당장 대학에서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 급여 그렇게 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분들이 막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얘가 취업을 해서 대기업 들어가요. 본인보다 급여가 당장 높아요. 몇 배나. 근데 이런 부분들 아직 해결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요. 이거 몇 년째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자유롭게 선택해 달라. 당연히 이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늘어야 되는데 그냥 비용에 맞춰서 1년 동안 연중료를 실시하는 프로그램 땅땅땅 하고 그냥 이렇게 퉁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굳이 활동을 하는 시점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지금 당장 상반기 공채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바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별로 없어요. 잘 보세요. 지금 만약에 내가 상반기 너무 급해요. 지원을 받고 싶어요. 가보세요.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수요자에 맞는 이런 변화가 좀 저는 요구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오래 했습니다. 기사 여기까지 좀 다루겠고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시는데 조금 더 화이팅 하시고 저희가 매주 2회 업데이트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아래하는 취업뉴스 경영패넌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